대한민국 하체 비만을 책임졌다. 홈트 1세대다. 강하나 스트레칭은 이미 하나의 발불이라고 증명하는 표현이 아닐까요? 스트레칭하면 가벼운 몸풀기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몸을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움직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 농진 근육을 풀면서 내 몸을 더 잘 쓰게 되면 같은 운동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거든요. 클래스 1.1에서 저와 함께 할 스트레칭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체계적인 신체 관리 솔루션이 될 겁니다. 예쁜 몸선 바꾸기, 조정 없애고 림프 순환시키기, 통증 다스리고 자세 잡기까지 최신 대장판 강하나 스트레칭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. 혹시 CCTV로 보고 있냐고 하실 만큼 빈틈없이 알려드릴게요. 룸바디가 점점 기대되고 바지가 쏙 들어가면서 오태가 살아날 거예요. 이제 몸매는 타고나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시고 관리할수록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 스트레칭 마스터 강하나와 함께 만들어보시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